사퇴의 결의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이준석 대표는 달라졌을까요?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그 화력의 목표 지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 바뀌었습니다. 계속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. 갈등 봉합 다음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하철 출근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홍보했습니다. 선거원도의 기조가 좀 변할 것이라서 선거원도 평가합니다. 자신의 비단 주머니 중 하나인 AI 윤석열에게 재치 있는 질문을 해달라며 홍보전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. 몇 가지 답변도 공개됐습니다. 댓글창을 열면서 예상은 했지만 이런 댓글을 보니 그래도 슬픕니다. 정말 슬픕니다. 솔직히 봤습니다. 윤석열 검색해봤더니 매우 맵사해서 혀가 얼얼하더라고요. 엽떡 5단계 먹은 줄 알았습니다. 한편으로는 준표 형님이 부러웠습니다. 많이 부러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도 시작했습니다. 민주당이 이 후보의 신년 메시지를 대체 불가 토큰, NFT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가족 간의 대화도 담으라며 형수 욕설 논란을 상기시켰습니다. 이 대표는 당사 6층에 야전 침대를 설치해 숙식을 해결하며 선거운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.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.